자 그러면은 모르도르의 모르도르의 나주굴 vs 힐 하라드의 하사리 암살자 자 갑시다 싸움 부쳐야지 엔트 대 코끼리 하면은 모르겠어 코끼리 이길거 같은데 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자 나주굴 vs 하라드 숫자는 11명 vs 123명입니다 어 뭐니야 거의 어 12대 1이네요 12대 1 거의 암살자 vs 사신 자 어스신 크릴을 찍으시는 분들과 어 사신 음 야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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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과연 물량이냐 질이냐 자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입에서 자 나죽은 하나도 안죽었고 뭐냐 하사리 110명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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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두건 때문에 누가 나 죽을인지 모르겠거든요 자 6배속 어? 나 죽을 죽었다 나 죽을 죽었다 나 죽은 8명 전반은 51명 자들 44명 40명 나 죽을 6명 5명 33명 비슷한데 지금? 24명 5명 19명 5명 나 죽을 죽였어 야야야야 나 죽을 3명 죽였어 나 죽을 3명 적군 11명 과연 9명 2명 9명 1명 최후의 나 죽을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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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살자한테 사신이 지른가 야 나 죽을 열 받았다 지금 야 나 죽을 열 받았어 자 1대7 자 1대7 자 1대7 자 1대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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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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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7 2대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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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7 2대7 3대7 아멘